꽃이 되었어요 양파 맛있겠다 뭐라고? 맛있겠다 냄새 어때? 자, 이제 케첩도 뿌려줄게요 다 먹었지? 맛이 어때? 맛있어 뭐가 좀 부족한 거네? 아니 아까 뭐 안 들어갔냐고 그랬잖아 아니야 얘기해봐 없죠 다음엔 어떻게 해줘? 새우 넣으세요 아니, 말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다음엔 어떻게 해줘? 새우 넣으세요 새우 넣어줄게 다음에는 새우 있는 거 맞지? 새우가 있지만 귀찮아서 넣지 않았어 보보를 다 같이 넣으면 되잖아 그래도 맛있지? 응 안녕 진짜 안 넣으면 안 꺼